여기는 청와대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세금 4천억이나 써서 호화롭게 지어놓은 경북 도청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상북도 도청사입니다. 3일 연휴 쉬시고 오늘 출근하실라니까 아마 월요병이 다들 있었을 겁니다. 도청에 들어와 보니까 면적도 엄청나게 넓고 마치 청와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연못도 파놓고 조경도 정말 멋지게 해놨는데 잔디밭에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도청에 들어가는 정문도 한옥으로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큽니다. 도청에 있는 건물 이름이 전부 이렇게 한문 명판으로 써가지고 도무지 한글 세대인 저로서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경화문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나리들 조형물 상징물 같은 이런거 좋아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날개를 양쪽으로 쭉 펴놓은 조형물이 있는데 저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거 하나 만들려면 최소 몇억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청이 아니라 마치 테마파크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저기 화장실도 들어가 봤는데 규모도 크고 상당히 잘 지어놨습니다. 경북도청은 원래 대구 상격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쪽 안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청 전체 안내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 이름을 다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한문으로 된 건물 현판을 사람들이 못 읽어가지고 곧 한글로 다 바꾼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세금이 더 들어가겠죠. 도청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부지만 해도 7만4천평이나 되고 여기 도청 공사하는데 3천9백20억을 썼습니다. 거의 4천억 돈입니다. 건물 각 층에 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 옆면적이죠. 옆면적이 4만3천평이나 됩니다. 지상에 조그마한 주차장도 있지만 지하주차장이 엄청 넓어가지고 대부분 차들은 지하에 주차를 합니다. 도청 업무보는 건물만 해도 4개동이 있고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지어놨습니다. 입구쪽에는 공연 전시장 건물도 한 채 더 있으니까 건물이 총 5개동이나 됩니다. 이 영상 청와대라고 속여도 아마 여러분 속힐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도청이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5톤 트럭 150대나 넘는 분량의 물품을 싣고 왔고 여기 들어온 공무원 수만 해도 1500명이 넘습니다. 정문에서 계단을 타고 쭉 도청 쪽으로 올라가니까 마치 궁궐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넓은 면적에 잔디를 다 심어놨는데 마치 골프장 같이 보입니다. 조경도 아주 잘해놨습니다. 소나무도 보니까 아주 모양새 좋은 고급 소나무를 심어놨고 여기 심겨진 나무만 해도 4500그루나 된답니다. 잔디 싣고 조경하는 데만 160억을 썼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청사 경북도청입니다. 건물이 5개 동이나 되다 보니까 청소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에다가 주는 돈이 한 해 10억이 된답니다. 청소하는 데만 돈이 들어갑니까? 도청사 이거 시설관리하고 조경하고 이런 각종 관리비를 다 합치면 연간에 84억이나 돈을 쓴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고 시설관리만 하더라도 1년에 84개 세금이 날아가는 겁니다. 세금 내돈 아니니까 이렇게 비싼 한옥을 지어놨습니다. 이거 나뭇값만 해도 엄청나게 비싼데 굳이 이렇게 한옥으로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자체 나리들은 세금이 어디 비오듯이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사람 한 명 안 보입니다. 처음에 이것 짓고 관광객들이 이 도청사 구경한다고 제법 왔다는데 오늘은 휴일인데도 관광객조차 안 보입니다. 경북 도청 이것 짓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청사는 3200억을 쓴 성남시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위 자리를 뺏겼죠. 도청 본관건물 바로 앞에 이렇게 큰 조형물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국기계양대 이런 걸로 만든 것 같은데 저것도 우리 세금 많이 깨먹었겠습니다. 여러분 7만평 하니까 감이 안오시죠? 얼마나 넓은지 여의도 공원보다도 훨씬 넓고 축구장 35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나인홀 골프장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입구 쪽에 있는 건물은 전시공연을 하는 건물인데 공연장 좌석수만 해도 900석이 된답니다. 도청 안에다가 저렇게 큰 전시장 공연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세금이 썩어나는 거죠. 경상북도 재정자립도는 2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5%는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지어짜서 화청사 지어놓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연못하고 수변공원 만드는데 12억이나 썼답니다. 실계천 만드는데 또 이게 돈을 더 까먹었네요. 실계천 만드는데 공사비가 무려 28억. 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8억이면 웬만한 빌딩 건물 하나 짓습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어놓다 보니까 도청사에 한 달 전기료만 해도 1억 6천만원이 나온답니다. 상격동에 있을 때 내던 전기세보다 6배를 더 많이 내고 있답니다. 1년에 내는 전기료만 무려 19억 1,800만원 거의 20억 돈입니다. 상하수도료 이것도 2억 돈이고 가스비도 3억이 넘게 나옵니다. 관리비 84억에다가 전기세 19억 모든거 다 합치면 1년에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가장 쓰잘데기 없는 의회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을 때 무려 우리 시청자님 84%가 지방의회 이거 필요없다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되지도 않는 사업 벌여서 우리 피같은 세금 날려먹는 지방의회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대문짝보다 크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저출산 극복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장려한다고 우리가 이때까지 380조나 되는 세금을 쏟아부었는데 인구는 폭망을 하고 그 돈 다 누가 어디에 쓴 겁니까? 도청 앞에는 지금 신도시를 만들려고 부지를 이렇게 닦아놨는데 건물도 몇 개 없고 허 벌판입니다. 이런 시골지역에 도청만 들어오면 땡입니까? 여기에 먹고 살 수 있는 산업단지나 일자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청 오른쪽에는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상가들도 텅텅 비어있던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도청 바로 옆에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입니다. 여기도 우리 눈먼 세금으로 돈칠갑을 해가지고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여기도 부지가 7000평이나 되고 이거 짓는다고 584억을 썼습니다. 지하 1, 2층에는 방호시설도 있는데 그 방호시설 만드는데 66억이나 썼답니다. 교육청 지하에다가 왜 지하 벙커를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청렴 결백해야 되는데 우리 세금 이렇게 마구마구 쓰니까 나라에 망조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가지고 세금이 모자란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세금을 뽑아먹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붙긴데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내보십시오. 세금이 남아도는지 내돈 아니라고 세금을 이렇게 허투로 쓰니까 이제 나라가 망할판입니다. 이렇게 헛돈 쓰는 지자체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올빼미티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